안녕 터프게임TV에요 자 있잖아요 제가 진짜 끼친 애가 진짜로 갖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이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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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제 이름 뭐할까요 왠 으 그댄가 좋은데 아이 뭔iau 이상해 그게 일있다 에 그럼 난ashni 블랙으 링은 웃긴ny houses 히나? 혜나 혜나? 안돼 왜 이렇게 되냐고 루나로 하자 루나 루나 얘는 저의 고대 드래곤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할수도 있고 한복이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우선 나가고 이거 우선 밥도 줘야되는데 잠만잠만 자 음식 해셔 샌드위치 하나 먹자 하나먹어 고대드래곤아 어? 연날리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연날리일수도 있어요 와! 난 무지개 드래곤 제일 좋아 나 학교 가고싶다 했지 미안해 너 학교 좀 늦었어 어 선생님 다 없네 어 맞아 미안해 여러분 고대드래곤도 이름을 좀 이게 에메랄드 눈빛었어? 고대드래곤 눈도 좀 한번 바꿔 볼 아니 고대드래곤 드래곤 어 어 드래곤 드래곤 청이 청이 아니다 그냥 청룡 청룡 짜잔 그냥 이렇게 해볼까 꾸며주지도 해 아이 꾸며 꾸며줘? 저 꾸며줘 볼게요 아아 루들뿌사도 아아 뭐하라고 이거는 우리 우유 괴괴괴괴괴괴괴 마시멜로 너 갑자기 왜자 나 빠빛 하하하 모래씨가 뭐지? 아 이거 우리 보니 어 갈게 없네 됐어 가자 너 자고 싶다고? 오케이 가자 자 저희집으로 갈게요 캐릭터 재설정을 아악 왔다 자 왔습니다 왔다 왔다 전 룰룬 룬 우선 또 벅스 하나 먹고 먹고 하아 나는 왜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탈까 자자 청룡아 청룡 잠만요 청룡 아니다 얘 진짜 이름 뭐하지? 청음이 어때? 청음 그냥 고대 고대 드래곤 하자 그냥 고대 드래곤 그냥 하자 고대 드래곤 아우 얘는 역시 밥을 많이 먹는다니까 우리 거실로 가자 사실 침낭에 그게 있지만 거실로 가자 밥 먹을 거야 안 먹어 난 또 저거 뽀뽀 진짜 누구인지 빨리 와 난 설날이니까 한복을 입었지롱 짜잔 근데 한복에서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 진짜 그만하세요 토투씨 저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저 전에 이런 코요테 코나라고 있거든요 제가 코나라고 지었는데 그 꼭 코나와 같이 하는 의상이 이거예요 아주 멍청하게 보이는 우선은 계속 가자 어 드래곤한다고 왔어? 나가자 집을 근데 이때는 집 변경해서 제가 이런 이런 룬하우스도 있고 원래 이런 거 룬하우스도 있고 트리하우스도 있고 그 펜션도 있고 제가 이건데 자 여러분 집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아니 언니 저 버섯집 나는 보고 싶다 저 버섯집 잠만 우선 고대드래곤은 있어 가 가 다음에 뭐 할까 내가 버섯집 하고 싶다는데 요정의 집 싫은데 별룬디 룬하우스 아 싫은디 아 룬하우스 아 아 아 나 룬하우스 룬하우스 집까지 되구나 우선은 이거 한번 보니 이걸로 한번 해볼까 야 이거 좋다 해 야 근데 이거 2750이고 이거는 1800이야 너무 싸다 자 색 뭘로 할까 색 뭘로 할까 아 우선은 집을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내가 내가 우리 이걸로 진짜 하고 싶은데 그거 저 병원이란 뭐야 근데 나 2100 이거 하고 싶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사? 어 잠깐만 저렇게 생긴 집이 바로 내 옆에 있네 들어갈 수 있다 가보자 어 우선은 어어 이렇게 돼 있구 헌이 별로다 나 안 살 거야 개가 그렇게還 어떻게 구운 거다구 으 instagram 우리 토토는 그렇지 않거든 니가 개잖아 다 우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잘생긴 토토니 개 나 Zweite 아우선 고대드래곤 나 가자 근데 내가 10대니까 오늘 안해도 되지 아니 뭐..뭐야? 포..포..포..포..포미 포미 포미? 아니 포미라고 포미? 아 그래 수영장 가고 싶어? 오케이 알겠어 이거 쟤가 두고 갈라하는거야? 어 괜찮아 걔 어차피 날아서 오거든 무궁화꽃이는 못참지 무궁화꽃이는 못참한데 내가 거의 강아지 샴이라니냐 얘들 나 무궁화꽃은 왜 못참다고 하는거야? 그거 얻어야지 나 이거 살려구 여기서 레인보우 드래곤 저거 사고싶음 사고싶어? 나 전에 이거 나왔어 레인보우 드래곤 떡볶이 맛있어보이지 아 맛있어보인데 나 미드네잇드래곤 너무 좋은데 아 내가 좀더 유명한 유튜버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펫 주시면 좋은걸로 바꿔 드린 기분은 하루에 두번 적으면 1번 오키 하나 줄게 안돼 앗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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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거 같은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거 이제 나온다 아 안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절로 멈추었어 얍! 점프야 좀 더 좋지! 멈춰라! 아 그 다음에 이런것도 금... 헉! 쇼! 악! 아 역시 한복 입어야 돼 아리 아리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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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들으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걔 때릴 수 있어? 아 걔 못 때려 안녕하세요 때려 점프해가지고 아 떡볶 먹고 싶다 오 어차피 2초 남았네 하 저거 얼마니? 2만 천 약과 2만 천 약과 2만 천 약과 이거 뭐야 스페셜 선물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없는데 거의 미드나 이게 두 번째로 거의 비싸네 아 이거는 나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얻었어 어 레인보우 드래곤 떡볶이 귀엽다 으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제팔 떡볶이죠 안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나는 아 고대 드래곤 너도 수영하고 싶다 어 수영해 아 가자 오늘 재밌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복을 얻는 방법을 지금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두 가지에서 우선 가세요 그 다음에 검색해서 한복이라고 치고요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복이 있습니다 뭐 이런 한복도 있고요 또 이 이런 한복도 있고요 제가 고른건 이거죠 뭐 이런 한복도 있고 또 뭐 이런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어딨니 어 이 이런것도 어 예쁘네 하하하하 뭐 이런것도 있고 이거는 우선은 한복은 아닌거 같은데 우선은 뭐 이 이런거 이런것도 예쁘고 이렇게 뭔가 딱 손편같이 예쁘게 그런것도 있으면 예쁘고요 이런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우 진짜 머리를 대머리로 해야겠다 우선은 아우 네 여기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있고 또 바지에서는 어 아 잠깐만요 한복 치고요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복에서는 제가 한건 지금 이건데 이런것도 있고 이런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 음 이거는 옷이랑 있고요 뭐 이런 바지도 있고 어 이거 예쁜듯해 하하하하 오 이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복이 없고 싶으면 한복이라 이렇게 쳐보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와 이거 예쁜데 참아 너무 예쁜데 해 우선 저는 이거니까요 이거니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투두게임TV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만날게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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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우리 달려줬네 안녕